안녕하세요. 덕덕샬땅 원더 잘랐습니다. 오늘은 럭캔디랑 돌라즐리치 구셜리탕으로 못바던 포도 닉클리벌린컵 얼음컵 얼른 녹냐 초콜릿을 먹어볼거에요. 얼린컵을 먹어볼게 시려 사르륵 사르륵 여름에 돌드엄무치 진짜 짱일거 같아요. 얼린컵 얼린컵 저는 클립을 생으로 오는것보다 어울리는것이 더 맛있을거 같아요. 럭캔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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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ugar 이번엔 십사물 salmon 눈알ida 릴리 땅주먹을게요 너무 맛있어 굉장히 폭신폭신해요 마시멜로우 녹인 것처럼 치크테일리도 진짜 맛있어요 마시멜로우 마시멜로우 근데 둘 다 진짜 맛있어 이 파란색을 먹어볼게요 대한민국 마시멜로우 이번 사탕 맛이에요 여기에 대왕도 있는데 장구도 있어요 미니미니 밀크초콜릿이에요 굿 제가 파터풀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파터풀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미역 맛이 많네요 파터풀 파터풀은 진짜 사랑이에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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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시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구움드러스야 안녕 고추 고춧가루